다음은요.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그저 조금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문제 우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 주어부터 찾아볼게요. 어떤 거요? 전주외등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폴대를 세우는 지지물을 생각할 수 있고요. 외등이라고 하면 외등공사, 외등, 옥외 등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외시설하는 등기구인데 타입이 폴대 형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로등 설계나 또는 공원 등 설계를 해서 쟤네들이 전부 다 뭐로 보이냐면 다 가로등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운전을 하시든 걸어 다니시든 보실 때 가로등이나 공원 등이 무슨 공사로 돼 있나요? 설마 애자사용 공사로 돼 있지는 않겠죠. 지중해는 보통 합성수지관공사 이런 게 돼 있고요. 또는 금속관공사 이렇게 돼 있고요. 폴대 안에는 그냥 케이블로 그냥 그대로 관등회로 형태로 시설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또 합성수지관공사 할 때도요. 5개 설치하는 거라서 우리 일반적으로 다 케이블을 쓴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번과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공사가 될 거고요. 애자사용 공사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요. 이렇게 찾아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문제가 몇 개씩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셨던 내용들로도 충분히 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관련된 기준으로는 단면적은 2.5스키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갖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시공할 때는 대부분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사 방법은 케이블공사 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다음은요. 점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점멸기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스위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스위치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동으로 꺼진다 이런 얘기니까 센서 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사실상 전기를 공부하시든 공부하지 않으시든 그렇죠. 얘는 너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조명기구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등교하시는 분들이 신발장에서 신발을 고르고 뭔가 하나 선택해서 바닥에 내려놓고 신고 인사하고 나가시는 시간. 한 3분 정도 걸리시죠. 그 다음은요. 호텔 같은 경우에 호텔 현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택 이렇게 키가 딱 꽂아야 불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걸 찾는데 시간 1분 정도 문 열고 나가는 거. 신발은 신고 있으시니까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전멸 시간이 1분 아파트나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3분 지금 말씀드렸다. 이 기준으로 센서 등을 설치하는 거죠. 어디에 설치했다고요? 현관에 설치했겠죠. 뭐 사무실이나 상점이나 또는 공장 이런 거는 업무 중에 갑자기 동작이 살짝 멈추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사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쉬운 문제 진지하게 풀었습니다.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박,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는 1분 정도 그리고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현관에는 3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전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센서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은 6번이요. 최대 사용 전압이 1차는 22,000V이고 2차가 6,600V인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이네요.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가 있나요? 맞습니다. 7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 이렇게 돼서 우리가 22,900V을 딱 얘기할 때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이렇게 해서 0.92배, 0.92배 늘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직류를 사용하면 2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는 딱 그 다음 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7KV를 초과하고 60KV 이하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었죠. 그리고 비접지까지. 그래서 사실상 7KV 이하가 1.5배 정도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거였고 얘는 제가 전압이 조금 높아져서 1.5는 좀 그렇고 1.25배 정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답은 제일 사용 전압이 높은 22,000V에 1.25배 해서 뭐 적당히 나오면 한 2번 정도가 적당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 사용 전압에 1.25배 해서 저련내력 실험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관련된 내용으로는 7KV를 초과하고 60KV 이하 전루의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를 가지고 몇 분간? 10분간 인가해서 간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한숨이 나오는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제가 이론 시간에도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일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내실 거라고는 정말 상상 안 했고요. 그리고 사실 내신 이유도 제가 알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우선 최대 허용 접촉조나 어떤 거예요? 내가 손을 딱 닿았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강조했던 거 기억하면 50V 이하라든지 120V 이하라든지 정말 안전하려면 25V 이하라든지 또는 직류 60V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나도 막 여러 번 강조를 하긴 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강조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다면 아마 혹시라도 찍었으면 제가 1번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60V는요. 답이 아니긴 하죠. 아니지만 사실상 규정에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60V라고 얘기하면 직류 60V 정도 될 테니까 어쨌든 여기는 지금 교류 전기철도 급전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하고는 조금 많이 벗어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찍었으면 60V라고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은요. 정말 어려운 기준입니다. 앞으로 또 나올까 싶은데 한 번 나왔으니 언젠간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만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류 전기철도의 급전 시스템에서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의 실업값은 그래서 순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규정에서는 5초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서는요. 한국정기설의 규정에서는요. 그래서 케이블이 버티는 것도 대부분 5초 이하를 얘기를 하고요. 그때가 670V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건 300초 이하까지 나머지 구간 그래서 65V 그리고 영구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60V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이라는 건 300초를 초과하는 경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한 번 머릿속에 살짝 담아두시고요. 또 아니어도 우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별하셔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